내가 수건 개놨어. 이 자리가 편해. 어 그래 아이고 시원하다. 그래 나 수고했지. 그래 잘해. 아이고 시원하다. 그래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. 그래 살집이 좀 잡히지. 좀 더 세게 해줘. 그래 그래. 와 시원하다. 만족. 응. 만족.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찍냐. 머리 위도 해줘. 머리 위 해줘. 응. 왼쪽도. 머리 위 머리 위. 거기가 가렵단 말이야. 머리 위로 좀 해주지. 그래 그래 맞아. 머리 위 거기 맞아. 응. 세게 좀 더 세게. 세게 해줘. 어 너 수고하고 있다. 내가 다 알아. 응. 밥도 주고. 안마도 해주고. 좀 더 좀 더 해줘. 힘들지. 좀 더 해줘. 응. 잘하고 있어. 고마워.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. 응. 그래 머리 위도 좀 시원하게. 응. 응. 아이고 조아라. 아이고 조아라. 아이고 조아라. 아이고 시원해. 역시 너밖에 없다. 응. 시원하다. 근데 쟤는 왜 자꾸 나를 찍냐. 그치. 내가 그렇게 멋있나. 응. 응. 그래 시원해. 응. 만족스럽다. 근데 좀 더 해줘. 응. 너 지쳤니? 응. 조아라. 아이고 조아라. 아이고 조아라. 아이고 조아라. 아이고 조아라. 아이고 조아라. 고마워. 고마워. 아이고 조아라. 수고했어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근데 왜 자꾸 나를 찍니. 응.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저 찍는 모습은. 어? 나 또 찾아왔어.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? 응. 어. 문 열어. 문 열어. 그래. 문 열어줘. 왜 자꾸 닫는 거야. 응. 나 보고 싶지. 응. 이제 편히 쉬어야지. 와. 내 모습 어때? 응. 위험하지? 응.